근데 이제 우리도 뭐... 자, 퇴근을 위해서도 콩고가트 혈미 준비했죠? 아, 이런 줄 알았어! 넣어주세요! 뭐야, 뭐야? 오오오오! 뭐야? 뭐야? 야, 저거 줬네! 이건 뭐예요? 오트밀 아니야? 메인 요리인 영양만점 포리지 국물죽과 디저트로 준비한 온갖 맛이 나는 젤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 되게 우유... 우유랑 이렇게 해서 끓인 건가 봐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 정훈이 형은... 별래요? 괜찮은데? 그래? 이거 죽 같은데요, 죽? 귀리젤리? 귀리... 귀리죽? 어우, 맛있다, 근데! 소금이 좀 필요한데? 맛있는데? 뭐, 할 수 있는 마술 같은 거 하나... 잠깐만요! 어?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있잖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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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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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방어액니다. 맘마 봐봐요, 맘마 봐봐요. 네. 제가 바로바로 썰어드릴줄. 뭐하는 거 하람이야? 제가 세윤이 형 진짜 많이 존경하는 거야? 어? 뭐야? 세윤이 형. 저 진짜 존경하는 거야, 이거? 세윤이 형. 저 진짜 존경하는 거야, 이거? 어, 좋아. 야. 좋아요. 이거는 계속 이거 하나 받아. 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 작품성인데? 작품성. 오, 잘했어요. 이야,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많이 안 나오고. 어? 세윤이 형은 이게 마술이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오, 야. 진짜? 이상 사람 왜 이렇게 보냈어?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콩입니다. 콩입니다. 내가 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후, 풀어보세요. 오, 뭐야? 오, 뭐야? 저 왼쪽 주머니. 저 왼쪽 주머니. 저 왼쪽 주머니. 내가 보면 똑같은 거 아니야? 후, 풀어보세요. 후, 풀어보세요. 후, 풀어보세요. 후, 풀어보세요. 맛이어도 좀 보게 될 거야? 여기가 좀 가나, 모자. 젤리가 별로 맛이 없구나. 후, 풀어보세요. 어? 이거 뭐? 이게 무슨 맛이야? 비누 맛. 네? 비누 맛 젤리. 아? 오. 뭐? 입에서 쇠지 냄새가 계속 나. 비누 맛이지? 비누 맛이지? 비누 맛이지? 비누 맛.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봤습니다. 자, 그거 드셔볼게요. 약간 얼룩덜룩한 거. 어이, 예? 저걸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영화 봤을 때니까. 영화에서 이 맛이에요, 양화에서. 어이, 예? 어이, 예? 저걸 어떻게 먹어? 예? 이거 그거야. 아... 그럼 내가 할 것 같은 거. 맛있어. 완전. 토 맛. 토 맛이요. 토 맛. 두 분. 정답입니다.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무슨 맛이야? 정답입니다.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무슨 맛이야? 진짜예요? 이거는 맛있어. 맛있어. 진짜 토 맛이야. 너무 리얼해. 이거 또 먹어봤나 봐, 이 사람. 만든 사람. 근데 무슨 맛이야, 토 맛이? 그 정도가 무슨 맛인데? 토 맛! 먹어볼게요. 종민이 형은 또 이런 걸 또 심사를 잘하셔. 제가 얼마 전에 토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또. 왜 토로를 하셨죠? 왜 또. 마이 마시다가. 아, 집에서? 누구랑 같이? 그냥. 40대 중반의 남자가 혼자 술 먹다가 토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돌아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예, 예. 최근에 토로 하신 분이라서 정확히 그 기억이 좀 아직. 네, 네. 오, 참네요. 하하하, 그 맛이에요? 하하하, 그 맛이에요? 하하하, 그 맛이에요? 마요! 야! 우와! 진짜? 이게 약간 역류의 때 맛이야. 이게 의사, 의사 나왔죠? 어, 진짜? 우와! 여기 변기가 없어서 뒤져야 됩니다. 진짜 그 맛이에요? 초록색에 쩜 박힌 거. 초록색에 쩜 박힌 거요. 초록색에 쩜 박힌 거요. 먹고 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못 먹겠어, 이제. 다 먹어야 해요, 다. 자, 무슨 맛? 무슨 맛? 코딱지 맛. 야, 코딱지 맛. 야, 코딱지 맛. 정답. 야, 코딱지 맛이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해, 너 먹어봤어? 나 코딱지 맛 하나만 줘봐요. 나 또 추억의 맛이 올라갔으니까. 추억의 맛. 추억의 맛. 제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일단 잡았나? 먼지 쌓여있어.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그리고 슬픔. 슬픔 나와야 돼. 슬픔 나와야 돼. 나온다, 나온다. 책상 밑에 있던 거. 책상 밑에 있던 거. 야, 미쳐봐. 이거 다 붙여놨어. 아, 추억이 나. 오, 추억이, 그만. 나는 먹을만한데, 진짜? 그것도 취향인지 먹어봐요. 안 보고 맞춰봐요. 어우,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정답은 지렁이 맛. 지렁이야? 그래서 환장하는 거야, 붕어들이. 그런 것만 있어서? 지렁이가 같은 맛이다, 이거는. 그래, 객지렁이, 비장지렁이. 창제다. 개인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데 맛이 없지 않은데, 나는? 홍삼 캔디 먹은 듯한 느낌. 한번 먹어보자. 이게 되는데, 먹거나 왜? 황토랑 초니. 이름 그리스 어떻게. 나는 근데... 도둑 맛이냐? 은근히 괜찮네. 이거 갖고 와봐요. 이거 갖고 와봐. 나 갖고 와봐. 아니 왜 이 라자냐랑 전기구이 통장 나도 호딱지 마시는데. 호딱지 마시 좋아. 호딱지 마시 좋아. 호딱지 마시 좋아? 아니.